오케이 자 이게 에피소드 몇이었지? 40 웃긴가? 46 세상을 판 남자의 진실 완전 에피소드 하나 자체를 그냥 통으로 똑같이 그냥 그 에피소드 0 하고 완전히 아주 그냥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그냥 재탕해버렸네 요 뒷부분에 뭐 새로운게 나온다니까 뭐가 나오겠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어 키프로스 데켈리아 00기지규 1984 어? 1984년 오 이제 이 사람의 시점에서 나오네요 오 그래 맞아 이 빔 어? 어? 와 얘가 진짜 보스가 많나보네 호부아 내가 내가 예전 와 치겠다 그동안 내가 가짜보스로 임무 수행했던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해 가짜보스가 얘가 진짜 보스 와 진짜 보스는 얼굴을 팔 편 없었고 그럼 진짜 보스는 코마 상태가 아니었고 가짜 개가 코마 상태였던 건가? 그쵸 그럼 진짜 빅보스는 뭐 어디 뭐 특히 다친 데가 와 엄청난 비밀 와 가짜 빅보스 나의 팬텀? 아 나의 나의 역할을 수행하여 이 세상은 너의 머리를 원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살게 잊어버린 건가? 잊어버린 건가? 이게 진엔딩이구나 근데 에피소드 50까지 다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피소드 46이 진엔딩이구나 굳이 에피소드 50까지 깰 필요가 없는 건가? 다 클리어 하면서부터가 과이어드 엔딩 해야되겠구나 아니 이게 처음에 예상을 했었거든요 가짜는 거 처음 샀을 때 어이 이상하다 이거 가짜 아니야 얘는? 진짜 빅보스는 얼굴이 깨끗하네 그럼 얘는 어디 있는거야? 얼굴이 정말 깨끗해 그러면은 저기 그라운드 제로즈에서 있었던 빅보스는 저사람 맞나? 그 빅보스는 얼굴을 파편 맞았으니까 헬기에서 애 구하다가 파편 맞은 애가 가짜였던건가? 뭐야? 나는 이거 그라운드 제로즈를 안해봐가지고 뭐야? 이거 글씨 나오는거 보죠? 더보스 사망 가짜 맞죠? 그러면 그러면 그때 진짜 빅보스는 어디 있었던거야? 헬기에서 맞은 애가 파편 그라운드 제로즈에서 그라운드 제로즈를 해보진 않았지만 와 이거 되게 중요한 장보다 어 이거 영상 잘 촬영했다가 봐야지 어 어 어 이제 이 글을 보니까 좀 뭔가 좀 알겠구만 제가 제로 빅보스를 방문하고 그라운드 제로즈를 돈주고 사기가 좀 그래서 이거 사실 쿠폰으로 구해가지고 제가 그 쿠폰으로 구하면 저 그라운드 제로즈 공짜로 안 주거든요 스팀에서 사야지만 스팀에서 사야지만 그라운드 제로즈를 그때 당시 공짜로 줬던건데 아 가짜 빅보스 진짜 얼굴이 흑인 얼굴이었구나 그럼 가짜 빅보스는 예전부터 활동했었던건가? 어 뭐야 그라운드 제로즈 때부터 활동했던건가? 전편을 제가 안해봤으니 전편을 제가 안해봤으니 전편을 제가 안해봤으니 얘는 완전 가짜 어 그래요? 그 전편은 다 한글 패치가 거의 다 이뤄졌다고 들었는데 아 이거는 이 장면 내가 본거 같은데 아닌가 와 이 장면은 처음이야 얼굴을 성향했구나 어 어 어 아 이게 전편 그쵸 이 영상은 봤었거든요 아 진짜 이게 뭐야 얘가 얼굴을 파편 맞고 진짜 빅... 아 아 얘가 다 맞아졌구나 아 자신의 진짜 모습이 거울로 투영되는 그런 연출을 에 토지마가 한거네요 어어어 이게 팬톰패인 오 이거 이형 넌 누구들이 너는 뭘 뭘 하.. 아 아 자기 죽으면 갑자기 아 고맙대요 넌, 너만의... 넌, 너만의... 넌, 너만의... 너와 같은 딥보스야 우리...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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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파페는 그렇게 막고도 안 죽고 사냐? 아, 진짜 말도 안 돼 웃는 거 봐 와... 대박 목소리는 다... 그거 뭐... 최신 기술로 뭐... 목소리로... 성형이 가능한 건가? 저거 파괴하겠지? 세상을 속인 남자로부터 오퍼레이션... 저거 뭐라고 써있냐? 오퍼레이션... 아... 못 봤다 로드? 로드? 뭐야? 아... 못 쓰게 만들... 복...뭐야? 복사하는 거야? 뭐...뭐로 하는 거지? 나머지는 최신 기술인데 카스트 테이프만 후진 기술 빅무 이게 진짜 빅버스예요 어른드 아... 아... 가짜빅버스 가짜 빅보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빅보스는 언제 나타나는 거지 얘 타락이 가짜 빅보스의 타락하는 건가 근데 이거 엔딩 전에 콰이어트 엔딩 본 것 같은데 콰이어트가 뒤로 영어 말하면서 뒤로 빠졌잖아요 그것도 엔딩인 건가 이것도 엔딩이고 넘기자 하여튼 두 번째 엔딩 본 것 같네요 진짜 빅보스가 가짜 빅보스의 비밀 웃긴다 이거 없다 일단은 스킵해서 넘기고 뭐였지? 보스가 어떤 계획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진짜 빅보스는 우리의 새로운 국민들을 만들고 새로운 국민들을 만들고 새로운 국민들을 만들고 아우터 헤븐 아우터 헤븐이 진짜 빅보스 그거구나 세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무 정부 국가 지금 말하는 게 오셀롯 아닌가? 우리는 다른 가짜 빅보스를 서포트해야 돼 이게 진짜 빅보스의 계획이야 지금 말하는 건 카즈이라 빅보스라 아 진짜 트루원 앤 팬텀 빅보스 지옥에 나가라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이 그 엘리 아니에요? 아 엘리 이 클론 어 우리 둘 중 하나가 죽임을 당할 거다 새로운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돼 카즈이라 밀러하고 그 오셀로만 알고 있는 사실이네요 카즈라 밀러도 나중에 안거고 오 아마나? 마스터 자격증? 진실의 기록 빅보스의 칭호 아우터 헤븐 레전데리 솔져 내과의 영어 얘네는 내가 언제 뭐야 내가 얘네를 만든거야? 뭐야 아니 원래 있던 얘네 격상된건가? 뭐야 음 51%밖에 안돼? 나머지 49%는 뭐야? 아 이거 다 깨야되나보네 지금 몇시죠? 그리고 48분 아우 귀찮아 나머지는 다 재탕이네 재탕 하여튼 이거 46 아 이거 임무 테스크를 못했구나 아 랭크 S가 몇개 없어 하나 둘 셋 넷 넷 이거 꼼수 다 있던데 나중에 한번 다 해보도록 하고 47부터 쭉 가야되겠네요 현상 승관 잘라 감사합니다.